제주도청의 김영주 선수와 광주시 체육회의 오정빈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선수는 이전에 런던 올림픽에 갔다 했던 선수지요. 그러나 여자 선수들이 코트를 전혀 한명도 떠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부 53kg급. 이 경기가 바로 결승전인데요. 두 선수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이번 대회. 홍코너에는 제주도청의 김영주 선수 그리고 청코너에는 광주시 체육회의 오정빈 선수가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여자부 경기라고 한다면 더 스피드한 부분에서도 분명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김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를 했던 엄지윤 선수와 김영주 선수는 우리나라의 간판급 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 선수는 노련하고 또 런던 올림픽까지 갔다 왔던 아주 베테리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여자 레슬링이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김영주 선수의 경기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 하단에 노려봤는데요. 태클 들어가죠. 그렇죠. 백을 잡아내면서 포인트 두 개를 가져가는 김영주입니다. 당기죠. 여기서 2점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2점을 추가하면 점수가 순식간 만에 4대0까지 벌려놓는 김영주. 여기서 폴로 끝내죠. 자, 여기서 폴을 시도해봤는데요. 폴이 설련됐습니다. 자, 김영주 선수의 노련하고 그리고 대단한 경기력을 볼 수 있었던 경기인데요. 강주시 체크의 오정빈 선수는 김영주 선수의 적수가 되질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24초 만에 김영주 선수가 폴을 싱을 거두면서 여자부 53kg급에서는 이제 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확실히 뛰어난 경기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김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폴을 승 단 24초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여자부 63kg급 광주남구청의 장은실 선수와 한국체육대급의 이무영 선수의 경기를 보여줄 텐데요. 자, 앞 경기가 24초 만에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하이라이트 자체가 거의 경기를 풀러보이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즈 태클 들어가서 바로 옆구르기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슈가풀 기술을 걸지요? 네. 슈가풀 기술을 걸으면서 렐슨 공격을 시도해요. 렐슨 공격을. 네, 여기서 바로 풀까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사실상 풀 경기 영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